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정신병원에서 미쳐가고 있었던 릴리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계속해서 혼신을 다해 불렀을 때 치유받고 목사님이 되신 놀라운 간증입니다. 1968년 당시 17살이던 릴리리라는 소년이 텍사스 타일러에 있는 마더 프렌시스 정신과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의 집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집 크기가 무려 5천 평반 비트나 되었습니다. 그는 짐실 두 개와 욕실 두 개 그리고 공부방이 있는 2층 전체를 혼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헛소리를 하며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은 그의 외부에 있는 것이지 내부에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그에게 4시간 간격으로 뇌알의 진정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의식은 가물가물했고 때때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병원의 자기 방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 그것은 종교적 격식을 갖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울고 흐느이며 그분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내부에서 어떤 목소리가 그의 영혼에게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 세대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고 나의 사역자가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목소리는 그가 왕쾌되어 집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대로 정말로 왕쾌되어 그 정신병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박사님이 되셨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구원받은 오리리리 박사는 많은 책을 썼는데 평생 유용한 지혜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오리리리가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은 제리 하올이라는 사람입니다. 제리는 히피였고 약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록밴드의 키보드 주자였습니다. 구원받기 전 제리의 삶의 주요 목적은 뒤뜰에 앉아 풀립을 세며 신경수약에 걸리지 않도록 예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리리가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제리, 나는 오늘 밤 설교를 해야 돼. 나는 자네가 나와 함께 누 런던 침례교회에 가서 예배를 위해 오르간을 연주해주면 좋겠네. 제리는 놀라서 내가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에 가면 좋겠다고요 하고 대물었습니다. 리리리는 그래 자네의 도움이 필요해 하고 말했습니다. 제리는 나는 그런 노래는 몰라요 정말로 하고 말했습니다. 리리리는 가서 나같은 죄인 살리신이란 찬송을 연주해주게 하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제리는 동의했고 그날 밤 예배 후 자정쯤에 그는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리리리는 즉시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 4시 반쯤 되자 제리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리리리는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아는 것만을 말해주었습니다. 글쎄 제리 가서 성경을 찾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읽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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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쳐 불러보게 마음에 무언가가 떠오르면 자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걸세 그래서 제리는 그 말대로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져다가 마태복음의 그 3장을 읽고는 하나님께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그를 구원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귀와 악한 영이 떠나가고 모든 어둠에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지금까지 리리리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